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종일 이어졌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창이 33도까지 올랐고, 원주 31.7도, 영월 31.2도, 횡성 31.8도 등을 기록해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습니다. 내일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기상청은 내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곧바로 기온이 오르는 데다 습도도 높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.